안녕하십니까 복회난의 원장 서영석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mps 중에 후두화 근육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두화 근육들은 후두부와 경추 1번, 2번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후두화 근육은 4가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후두직근, 대후두직근, 상두사근, 하두사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임상상으로 근육각체에서 여러가지 형태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 tp로서 의미가 있는 것은 대후두직근과 상두사근, 저는 그렇게 주로 치료를 하고, 하두사근 같은 경우는 잘못 찌르게 되면 추골동맥이 그쪽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tp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tp치는 방법을 숙지를 하시면 추골동맥을 찌를 가능성은 거의 확률이 적어지게 됩니다. 이 후두화 근육들의 기능은 고개를 약간 깔딱 요만큼 움직이는 겁니다. 처음에 신전하는 초기에 걸리는 힘을 이렇게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후두화 직근들의 기능은 대표적인 것은 경추 1번과 2번을 안정화시키는 게 주된 업무입니다. 저는 tp로서 후두화 근육을 접근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은 잘 하지 않고요. 경추 1번의 회전변이 그렇게 춘화 방법으로 주로 많이 교정을 하기 때문에 후두화 근육은 SOT 기법 중에 베이직원이라고 있습니다. 후두화 근육을 손가락으로 해서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tp로서 후두화 근육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경추 1번을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후두화 근육 쪽에 이완이 좀 되어야 되기 때문에 SOT 기법의 베이직원을 써서 이따가 실습할 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직원의 기법을 써가지고 후두화 근육들을 손가락으로서 긴장을 이완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경추 1번의 회전변이로 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후두화 근육의 tp는 알고 있고 어떻게 쓰면 되지만 만약에 교정을 하시지 않는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침을 쓰는 데 있어 대우두직근과 상두사근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손가락으로 이완시켜 주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풍지혈자리에 이렇게 보면 풍지혈자리는 반드시 반대편 눈으로 해서 자침을 한다고 이렇게 진구학 책에 나와 있는데요. 옛날 선인들이 이걸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몰라도 추골동맥이 고 밑으로 들어오고 상두사근 쪽에서 자입을 해서 반대편 쪽으로 눈으로 침이 들어가게 되면 추골동맥하고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침을 잘못 찔렀을 때의 부작용을 벌써 예전에 어른들이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계셨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TP를 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실습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권해드리는 것은 침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후두화 근육을 이완하는 방법을 더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두화 근육 같은 경우는 강력한 두통을 만듭니다. 그것이 중풍시간이라든지 뇌출혈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지중막하출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진짜 머리가 깨슬듯이 아프다고 하면 실제 한의원에 오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셔야 되죠. 그렇게 극렬하게 아픈 것은 저희들 우리가 말하는 근육을 해서 오는 것은 아니고요. 최근에는 경화성 두통이라고 해서 심각한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해놨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일단 양방병에 가서 뇌 CT라든지 이런 쪽을 찍어보는 것이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간혹 가다가 만성 두통으로 심각한 두통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일련의 환자가 아마 한 명 아니면 두 명이 이렇게 마약성 진통제까지 투여를 받는 두통 환자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후두화 근육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경출 1번에 회전변이 추나 방법을 사용해서 치료를 해서 치료한 케이스가 한 두 케이스 정도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뇌에 들어가는 초골동력 쪽에 혈행이 부족해서 계속 두통을 만들었던 것으로 의심이 되는데 케이스가 많지 않아서 이걸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건 경출 1번에 추나를 해서 경출 1번을 보려고 하면 반드시 후두화 근육을 일단 풀어놓고 제가 추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SOT 기법의 베이직 1 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충분하게 후두화 근육을 이완시켜 놓고 나서 경출 1번을 회전변이 치료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후두화 근육은 이 가운데 EOP에서 1행지가 소두지근, 한행지 옆에가 대우두지근, 상두사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TP는 대우두지근 옆에서 이렇게 지는데요. 저는 대우두지근의 치료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EOP에서 1행지, 2행지에서 반대편 눈의 방향으로 해서 후두골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서 빼다니는 됩니다. 이게 대우두지근의 치료입니다.